안녕하세요 도토리입니다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토마토 달걀 볶음을 만들어 볼 거에요 재료는 토마토 계란 양파가 들어가고 치즈와 우유도 넣어 줄 거에요 간은 소금하고 후추로 해줄 거에요 우선 볼에 계란을 깨서 준비하고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간을 해준 다음에 우유를 넣어서 스크램블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거에요 잘 저어서 준비해주고 토마토는 반을 갈라서 꼭지를 제거해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 썰어줍니다 저는 조금 얄쌍하게 썰어줬어요 그리고 양파 양파는 반개 정도 사용을 할 거에요 양파는 잘 다져 줄 건데 이렇게 칼로 금을 그어준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썰어주면 쉽게 다진 모양의 양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그 스크램블을 만들어 줄 거에요 아까 우유를 넣어서 부드러운 맛의 스크램블을 만들어서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에 양파를 볶아 줄 거에요 볶아준 양파 위에 토마토를 구워서 살짝 익히면서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에그 스크램블을 넣어서 조금 섞어주고 그 위에 치즈를 얹어줄 건데 저는 체다 치즈를 너무 좋아해서 잘게 잘게 찢어서 얹어줬습니다 지글지글 하면서 치즈가 잘 녹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파슬리 가루를 솔솔 뿌려줘서 완성을 해줍니다 정말 간단하게 토마토 달걀 볶음 완성 맛을 봐볼게요 치즈와 토마토를 함께 와구와구 먹어줬어요 영양 가득 부드럽고 고소한 맛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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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